네 안녕하세요 지란코치입니다 자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그립을 내가 제대로 잡고 있는지 아니면은 잘못 잡고 있는지 파괴하는 방법입니다 자 간단하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우리가 처음 배우게 되면 그립을 대부분 중간 정도 잡고 배우게 됩니다 이때 코치님들이 많이 설명하셨을 거예요 이 그립 뒷부분이 이렇게 뒤로 이렇게 뒤로 빠져야 된다 만약에 그립을 잘못 잡고 있으면 이런 식으로 손목을 칠 거다 근데 우리가 스윙을 하게 되면 이 느낌으로 스윙을 해주셔야 되는데 대부분 그립이 돌아가더라도 이런 식으로 팔로 스윙을 하기 때문에 그립이 돌아갔는지 아니면 제대로 잡혀있는지 내가 본인 스스로 확인하기가 생각보다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레슨할 때 생각을 해본 건데 중간으로 잡는 것보다 이 샤프트에 최대한 가까이 그립을 한번 잡아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 상태에서 스윙을 하게 되면 내가 그립이 조금만 돌아가도 이렇게 조금만 후라이팬처럼 돌아가도 이런 식으로 나머지 뒷부분이 길이기 때문에 이 팔뚝에 닿는 거를 바로 체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립을 제대로 잡고 있다면 이런 식으로 바로 옆으로 틀어지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금 알려드린 방법으로 난타를 치실 때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난타를 칠 때 중간 정도 잡고 이렇게 치지 말고 맨 앞부분을 잡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난타를 한번 쳐보세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그립을 제대로 잡고 있구나 아니면 내 그립이 조금 돌아갔구나 아니면은 많이 돌아갔구나 이런 거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은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내가 그립을 제대로 잡고 있는지 아니면 돌아갔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